3명의 군주 어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런 이벤트가 있네 난 그냥 가서 쓸어버리라 그럴줄 알았는데 음 자 으응 자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숲으로 어 메인캐스트가 버그에 가서 리스랑 대화하는 거예요 무시 알 자 우선은 제가 오늘 시간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동하는 데만 거의 뭐 이제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쓴 것 같은데 여기라도 올라가죠 에 너무 우리 이동하다가 끝날 것 같애 방송 여기라도 올라가서 불량을 채우겠습니다 야, 여기에 도적이 있어? 뭐 땀씨? 나 이해가 안 되네 야... 여기 아직 한참 남았죠? 내려가는 건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건가 일부러? 아, 지구력이 너무 없어 기다려봐 이거 한잔 마셔 방법도 하고 점유 보시게나 아, 야 방부 진짜 강하다 어디 갔어요? 잘가요 방패 진짜 세다 오다가 닭 한 번 밀었는데 닭이 한 방에 죽더라구요 방패로 딱 돼 강패가 따로 없네 이거 빵 내놔 터미블 이런 데서 뽑을 수 있네? 오오 어, 제법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아, 저건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보구나 일단 가봅시다 일단 여기 뭐 없나? 어, 새알 있다 야, 경치라도 좀 볼까요? 그래픽이 오픈월드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게임이기 때문에 야, 기름있네? 자갈벌레 나왔습니다 흠 오늘 너무 불리한 게 안 돼서 예전에 깼던 던져이라도 한 번 더 가서 통편집하면서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벌어야되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곳이 있네요 야, 여기 있네 아, 여기서 구해가는 거구나 야, 이씨 웃긴다 얘네도 하나 30벌 있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해크마나이트 괜찮잖아 근데 도적은 여기 왜 있던 거야 약간 그 스카이림에 나오는 7000계단 같은 느낌이네요 야, 이곳 봐 삥 별로다 위에 막 괴물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선 넘는 짓이야 거는 야, 진짜 많다 R이랑 터밉이랑 터밉이구나 터밉이구나 니가 터밉이구나 터밉이구나 야,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거 같죠? 어, 오는 길에 R이랑 터밉이랑 제법 있더라고요 만화석도 있었고 해크마나이터도 하나 나왔습니다 50원짜리 이거 자갈벌레도 꽤 나왔고 채취하는 덴가? 옥상 스읍 아무것도 없는데? 어우, 야, 뭐야 칼 꽂혀있어 이 30원짜리 그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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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죽었다 딱 돼 팡! 건방진 녀석 바위사마귀 바위사마귀 아, 애매한 거 주지마 3이면은 솔직히 가져갈 만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어, 무게 너무 무겁네요 어우, 개놀랐어 나 진짜 야아 이상하게 녹슨검 양지류 어우, 나 진짜 놀랐네 어우 어, 해크마나이트 어, 이거 이게 다야? 저 녀석이 여기 보스였나봐 어 메인캐스트하면 잔몸으로 나오던데 녹슨검 사령관은 왕에게 어울리는 검을 만들라고 명했다 왕에게 어울리는 검이었나봐요 한손검이네? 뭔가 엑스칼리버 같은 느낌으로 있었어? 가볍다, 거미 가져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어, 야아 이거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자 아, 또 가야돼 숲으로? 오늘 너무 많이 게임하는데 진짜 쑥 씨 빨간 건 뭐냐? 어, 저거 뭐야? 깃발 있는 거 잠깐 뭐야 이거? 잠깐 내려와봐 아주 부드러웠어 이거 뭐야 이거? 야, 볼 거 많은데 바로 올라간 게 잘못인가봐 어, 여기 길이 있네? 사다리? 사실 오고 가다 간간이 보였는데 그냥 관심 없어 안 왔었는데 저기로 가는 게 있나보다 야, 잘 왔다 여기 들어가 봅시다 어, 사람이 있는데? 여기 거주지역인가? 아, 시체가 있는데요? 몰라, 게임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이거 다음에 볼까요? 와, 뭐야 혈거인도 갖어놨어 대화만 걸어보자 나 왕의 거미인가 뭔가 죽었잖아요 다음에 보죠 저예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 분량이 너무 이동만 해서 될진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방송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빨리 편집해서 올라가는 저기 뭐냐 쟤? 아, 못 오는구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야, 되게 세 보인다 야 눈이 하얀데? 그럼 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